From The Street 누난 스타트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콘텐츠 오늘은 From The Street 맨몸 운동 끝판왕들이 모였다고 해서 제가 한번 오랜만에 운토뷰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하남에 위치한 From The Street이고요 국내 최초로 맨몸 운동을 할 수 있는 전용 체육 시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맨몸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나 헬스나 웨이트 안 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맨몸 운동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서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어디 근육이 좋은지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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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뭐야 자 일단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펀쿨의 김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펀 크루의 김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편집 혹은 영상 프로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했던 동작이 머슬업 맞죠? 네. 머슬업 하셨는데 한 번만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보시면 반동을 거의 안 쓰고 하시는데 와...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파락파락 하는데 자, 이 머슬업을 하면 몸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아...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 보통 머슬업을 하면 어디 부위에 좀 약간 좋을까요? 저희가 보통 밀기 운동이랑 당기기 운동이 오늘 뭐 할지 고민되실 때 한 번에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강하게 풀업을 평소 풀업보다 더 힘들게 강하게 당기고 올라가서 또 밀고 그래서 당기기 밀기와 합쳐진 복합 동작입니다. 와... 당기기 밀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거 머슬업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머슬업 진짜 짧게 하면 몇 개월에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몇 개월? 이곳에 오면? 이거 약간 업무 비밀인데 여기 오시면 1개월 아, 2개월? 우와... 야... 이거... 이거 여름에 그냥 바다에서 하면 이거 끝장나지! 이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분들도... 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짜자자자고... 이거 이거 지금... 자... 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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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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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하고 계신 게 어떤 거죠? 이게 프론트 레버라는 동작인데 매달려서 몸을 평으로 만드는 동작이에요, 본과. 이건 어디에 좋잖아요? 이건 보통 등 중앙부 쪽에 힘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승모근이랑 당길 때 삼두 안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복근 쪽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포어도 많이 단련되고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나요?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 운동 좀 서고래 하시나요? 근데 예전에 저희 백만비의 주인공인데 아 욕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 욕심이 많이 사라졌네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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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백만비 막 보고 이게 욕심 풀렸더니 빨리 안 늦는 것 같아서 마음을 씌우고 근데 지금 채널도 운영 중이시잖아요. 요즘에 또 욕심이 사라져서 지금 채널 몇 명? 11만인데 11만인데 저는 눈이 4개예요. 맨몸 운동에도 약간 소홀해져도 몸이 이 정도 나온다. 자 한 번 마지막 다시 보여주시고 맨몸 운동은 소홀히 운동해도 이 정도 몸이 나온다. 아 진짜 미쳤다.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건 또 뭐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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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하는 것 같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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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게 되나요? 뭐야 방금 그냥 저는 항상 밥 먹듯이 밥 먹듯이 해서 네 밥 먹듯이 이 동작은 어떤 동작인가요? 물구나무 푸시업 물구나무 푸시업 네. 이 동작은 어디에 좋을까요? 아무래도 삼두랑 어깨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와 어깨가 진짜 좋아요. 와 이렇게 어깨 달려면 얼마나 걸려요? 저는 7, 8년 걸렸습니다. 7, 8년. 근데 이제 딱 맨몸 운동을 제대로 시작하고 약간 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때는 얼마나? 한 1년 조금 안 돼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와 맨몸 운동만 1년도 열심히 해서 충분히 몸 멋있게 만들 수 있다. 충분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한 그래도 2년 정도 걸리네요. 2년 정도 걸리네요. 2년 정도 걸리네요. 정확하네요. 야 이거 그냥 푸시 와 와 네 감사합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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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미쳤다. 여러분 이게 맨몸 운동. 아니 잠시 잠시 후 다 오시고 아 근데 몸이 오 그러면 저희 한번 왔는데 약간 맨몸 운동에 그런 뭔가 묘기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뭐랄까 그리고 한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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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